부산 중렬사 부산 중렬사의 청화사업이 준공됐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시민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중렬사에 도착해 준공식에 참석한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중렬사당을 참배했습니다. 이곳 중렬사는 임진왜란때 외적과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동네부사 송상견, 부산진첨사 정발장군 등 부산지방에서 순전한 선열들을 모신 사당인데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청화사업을 벌여 1년 2개월 만에 준공을 보았습니다. 박 대통령은 기념관에 들러 선열들의 유품과 임진완 기록화 등을 돌아보았습니다. 이어서 둥근 북모양으로 만든 중렬사 청화사업 기념비를 보고 좋은 작상이라고 말하고 임진완 때 분전한 정훈 장군과 무명 증사들의 위패도 함께 모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치하했습니다.